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뭐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한때 거의 뭐 급락 분위기가 나왔었죠. 이 신라젠발 이런 악재가 이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크게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일이 또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인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부활절로 휴장입니다. 이렇게 휴장이다 보니까 지금 기준점을 잃어버렸죠. 지금 나스닥 선물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방향을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결정을 좀 해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갈팡질팡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가장 강한 이 업종은 저 PBR 주들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생명, 하나생명, 그리고 넥센타이어 이런 PBR이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조금 오른다 싶으면 내려버리고 내린다 싶으면 올려버리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증시가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고 마감을 했죠. 1% 나스닥이 0.7%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지만 이 혼조세 세터별로 상당한 혼조세가 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도 상당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고 중국 증시는 원래 좀 약간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중국 증시는 지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은 주로 이제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다닙니다. 0.13% 정도 올랐죠. 지금 미국이 또 연준 파격 부양책 이런 소식까지 또 나왔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들어올리겠다는 소식인데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국제 유가에 대한 그런 합의가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합의다. 이런 부분과 이런 파격 부양책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으면서 시증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또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테마주들은 금요일날도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신라전 전 대표 영장 구속을 했는데 미리 내용을 알고 매도를 했다. 이 팩사가 실패에 대한 그런 부분과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 여권 부분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 쪽이 신라전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부 다 거의 다 파란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주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심풍제약만 오늘 상당히 살아남아 있죠. 아주 강한 테마, 호재 소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소식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지금 이제 일체비는 그래도 한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올라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실라젠발 악재가 나오면서 실라젠은 급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 지금 바이러스 관련 주들 보면 또 많이 안 좋죠.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는 또 이것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신용융자 잔고 금요일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를 또 흔들기가 좋죠. 한번 이렇게 중간에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출을 하면서 신용 잔고 또는 미수금, 미수를 사용했던 자금들 금요일에 이렇게 한번 크게 확 내려버리면 그런 물량들은 후두둑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워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했고 레버리지 WTI, ETN도 18%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 관련 주들도 별로 좋지 않고 대선주도 별로고 바이러스 주들이 가장 좋지 않고 지금 업종 대표 주들도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저 PBR 주들 삼성생명, 한화생명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성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넥센타이어가 자동차 관련 주가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넥센타이어는 지금 이게 저 PBR이죠. 0.3배 수준인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강세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이런 반도체주가 좀 안 좋았죠. 4% 정도 하락을 하고 반도체 장비주가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 좀 분위기가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도 계속 이제 좀 오른다 싶으면 찍어 누르고 또 내린다 싶으면 들어올리고 계속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지금 이제 주가가 단기간 랠리가 좀 펼쳐졌죠. 단기간 랠리가 좀 펼쳐진 상태에서 또 외인 기관들이 방향을 매도로 또 방향을 잡았죠. 특히 기관 쪽에서 매도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가 오늘은 좀 좋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기준이 사라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이런 방향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들이 오늘 작정하고 때리고 있죠. 작정하고 기관은 뭐 계속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이제 한 번씩 흔들어주지만 방향을 매도로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용용자 잔고 그리고 미수를 쓴 그런 부분들 좀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일체비 이제 9만 8천원 정도 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이 제약바이오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뭐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올라가기에는 이 아주 큰 호재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호재가 지금은 크게 나온 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이제 한번 크게 하락을 시키고 매도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2% 수준이죠. 2% 수준 지금 끌어내린 후에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주가가 좀 오르면 또 조정을 또 하고 가고 뭐 그런 거죠. 원래 그렇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